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아키 입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이구요 패턴 빌딩 게임입니다 사례대로 자신의 말을 놓아서 3개 한 줄을 먼저 만드는 플레이어가 승리하는 3목 게임입니다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구성물 살펴 보겠습니다 먼저 보드판 입니다 저는 갖고 있진 않아서 이렇게 a4 용지로 만들어 보았는데요 9개의 점이 있는 사각형 모양의 보드판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플레이어 말 하얀색 검정색 4개씩 이렇게 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구성물이 굉장히 간단하죠 자 이 게임은 아프리카 가나 지역의 게임 이라고는 하는데요 굉장히 오래된 게임이라고 합니다 자 말을 움직여서 3개 한 줄을 만드는 삼목 게임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굉장히 간단한 유행 게임이 아닌가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러면 까만색 말을 가진 플레이어가 먼저 배치합니다 가운드가 가장 유리하죠 이렇게 배치하면 되구요 자 그 다음 하얀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배치하면 되겠구요 자 까만색 플레이어는 어디를 배치하던 간에 자 2개가 놓여 지겠죠 자 이렇게 놓았습니다 자 그럼 하얀색 플레이어는 막아야겠죠 이렇게 막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까만색 플레이어 이렇게 막아야 되구요 자 대각선 또 두 줄이 됐네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막으면 되겠구요 자 그 다음에 까만색 플레이어 자 이렇게 배치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얀색 플레이어는 말이 한 개 남아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를 막던지 여기를 막던지 하면 되는데 자 현재 여기에는 막으면 말을 이렇게 움직여서 색이 한 개가 한 줄이 되기 때문에 여기를 막으면 되겠죠 자 그러면 4개 4개 모두 배치가 끝났습니다 자 이렇게 배치가 끝났으면 이동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럼 까만색 말이 이동을 해야 되는데요 움직일 수 있는 말이 이거밖에 없지요 자 그러면 이걸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자 하얀색 플레이어가 이렇게 배치면 게임이 금방 끝나겠지요 자 그래서 일반적인 산모 게임과는 달리 이 아키에는 점프 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방 말이나 다른 사람의 말 또는 자신의 말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현재 같은 경우는 이 가운데 있는 말을 이동 시킬 수가 없지요 자 따라서 자 이 말을 이렇게 점프 해서 이렇게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이렇게 이동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자 이렇게 움직여야 되겠죠 자 다음 마찬가지로 움직일 수 있는게 현재 자 이렇게 이동이 되는데 이거를 비우게 되면 게임이 끝나기 때문에 자 이와 같이 점프를 띄울 수 있겠죠 자 이와 같이 점프를 뛰어서 플레이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자 이것을 움직여도 되고 아니면은 이렇게 움직여도 되구요 자 그래서 이동과 점프 단계를 이용해서 어 세 개 한 줄이 되도록 플레이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보드판과 구성물이 단촐해서 어 굉장히 뭐 수 싸움이 얼마 안되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어 점프나 이동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생각보다 생각해야 되는 어 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의 수 뿐만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떻게 어 움직일 수가 있는지도 잘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 생각보다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자 자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한번 종합장이나 이런 데 그려서 쉽게 플레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한번 음 플레이 해 보시구요 저학년 학생들에게도 한번 어 어 접해 보게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아키 간단히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아키 2인용 추상 전략 게임 아키 3인용 추상 전략 게임 아키 4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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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상 전략 게임 아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